이태원 참사로 15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을 시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놓고 싶어 한 걸음에 분향소로 달려왔습니다. 20대 사람이 많대요. 더 편안한 세상으로 살아야 할 텐데 일찍 가서 안타깝다고 그만하고 싶대요. 선생님 손을 잡고 온 유치원생은 방명록에 고사리 손으로 아프지 마세요라는 글귀를 꼭꼭 눌렀으며 언니, 오빠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집에서 주말 동안 부모님들이랑도 아이들이 얘기를 나누고 와서 그런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모습이긴 했고 아프지 않게 서로서로 잘 비켜주고 했으면 좋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온 시민은 미안하다는 팻말과 함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젊은이들의 죽음에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나라를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애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지하철역 입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술들이 가득히 쌓여 있고 난간에는 이처럼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헌화하며 망자의 넋을 기립니다. 탑동분향소는 서울광장과 이태원광장 등 서울에만 25곳에 설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를 지원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공서에 조기 개항과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우입니다.